Q.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대표가 부지런하지만 오늘은 특히나 일찍 준비하시는 걸 보고 제가 키워드가 뭔가? 라고 봤더니 좀 녹록지 않은 키워드네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자, 시총 1위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총 1위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 못했고 또 최근 애플이 주가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총 1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바로 1위를 등급하는 걸 보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고성장을 지금까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애플이 상승하게 된 것이 AI 서비스를 추가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 한 번 몇 번 좀 테스트 삼아 써봤지만 채 GPT는 써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같이 안 써본 사람도 이제는 CD를 통해 가지고 그 단계를 한 번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채 GPT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사용 유저가 계속 많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또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그리고 AI 관련된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는 것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원래는 을 아닙니까? 갑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인데 갑을 띄워넣는 을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시총 1위는 을의 반란이라는 얘기까지 주셨는데 제 기억이라면 2022년 말부터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났으니까 사실 1년 반 만에 한 9배 정도 오른 거예요. 이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요? 약간 대체 불가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AI 반도체의 80%,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이 제품, GPU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 성공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사실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오르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가 오르는 건 50%만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오르는데 3개월 정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달성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오르는 데는 사실은 25%만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갑자기 엔비디아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이버 등이 다음 달에 자체 GPU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어떤 선언이 없다면 당분간에 엔비디아의 독주체계 체제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내재아가 같은 천지 개벽이 없다면 엔비디아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지속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엔비디아를 봤으니까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과연 반도체의 과거에는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데요. 일단 오늘 시작은 좋습니다. 8만 전자에 안착했어요. 실적이 좋은가 보죠? 뭐 실적은 지금 2분기 실적은 한 9조 원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조 원대까지도 전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닉스가 3조 후반 그리고 삼성전자가 8조 원 정도 전망을 좀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9조 원 초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4조 원 중반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KB 증권 리포터를 본다라면 5조 원까지도 전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실적 증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덜 올라왔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모건 스탠리도 레거시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과연 사용할까 말까 하는 제품 DDR3 같은 경우도 한 60에서 100% 정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올 정도다 보니까 이런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이라든지 17로 교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애플 아이패드라든지 애플 노트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교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혹은 기판 관련된 부품주의들의 어떤 효과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하여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고용량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부분들 지금 애플의 AI 시리를 사용하려면 최소 2기가가 필요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8기가 이상의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8기가에서 12기가 정도 디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삼성전자도 이번에 Z 플립 6 다음 달에 공개되는 제품에 처음으로 12기가 버전도 출시된다고 본다면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참 삼성전자가 실적 측면에서는 바닥을 좀 다졌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과거에는 10조 후반대 두 자릿대가 넋끈이 있었는데 이제는 9조 원 이상이다. 따지고 보면 한 몇 분기 전일까요? DS 부분은 또 적자도 났었었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9조 원이라는 건 좀 괄목할 만한 성승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패키징 공법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기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발열 문제 이런 건 다 해결된 겁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됐겠죠? 해결이 됐으면 바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좀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HBM이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뭔가 제대로 핵심적인 부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루머인지 아니면 진자인지 모르겠지만 HBM 관련해 가지고 퀄 테스트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또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파운드리 시장 관련해서도 의외로 삼성전자가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원래는 삼성전자가 중국을 계속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빼앗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본다라면 1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이 7%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뚜렷할 만한 성과는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전자의 뉴스를 본다라면 4나노에서 2나노, 2나노에서 1.5나노, 4나노 쪽으로 해서 좀 빠르게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쪽을 개발하고 있다. 말은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확실하게 양산에 들어가거나 제품이 출시가 될 때 딱 뉴스를 내고 자신의 기술력을 입증을 받았다라면 지금은 우리 이거 할 겁니다. 저거 할 겁니다. 라는 어떤 기대감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퍼리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내용도 없는 것이고 또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아직은 정확히 없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삼성전자를 주가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HBM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 시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HBM은 사실 HBM이라는 제품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7, 8개월 정도 공정 기간이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늦어도 7월 정도에는 확실한 얘기가 통과를 해야지 내년 상반기라든지 늦어도 내년 2분기서부터는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3분기 이내로 해서 HBM을 NVIDIA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 NVIDIA와의 밸류체인상에서 HBM 쪽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의 소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그렇다면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해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니스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어저께 ARM이 한 8% 가하게 상승을 좀 했고요. 어저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스템 메모리 쪽도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온디바이스 A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거에 따른 좀 비교적 반등인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코아시아 정도가 추세가 좀 살아있고 나머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가온칩스, 에이징 랜드 등은 아직은 추세가 조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가 바라보는 반도체주 타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KC텍이라는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HBM 반도체든 혹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DDR5라든지 낸드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CMP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CMP 장비라든지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웨이퍼를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습식 세정기도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세정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화 공정이 좀 확대가 된 면에서 CMP 공정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어떤 매출 증가해져던 기대감들 그리고 DRAM보다는 낸드 쪽 그리고 또 HBM 쪽으로도 이 공정이 좀 핵심 사항, 필수 공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보면 HBM 관련해서 CMP 공정 관련된 소재라든지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KC텍도 오늘 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5만 5천 원 지난 3월 달 고점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만 3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약간 눌림목 약간 일부 조정 조수 때 분할 미세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의 탑픽은 KC텍 3개월 전에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KC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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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